안녕하세요 어차피 시키실 거잖아요 다음 대요 다음 대요 오른손 받쳐서 왼손만 하겠습니다 케이하탄 안시켜 케이하탄 정진만 포즈 한번 해주세요 쇼핑몰 사장님 포즈 한번 해주세요 네 쇼핑몰 사장님 포즈 아 이거 너무 이쁘다 아 진짜 한 번 내리시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? 네 네 그럼 욱동이 버전이라도 좀 없을까요? 욱동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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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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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 좀비 됐어요 저희가 퇴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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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